취향 발견 밸런스 게임 한번 시작해 볼 텐데 A를 선택할 거면 A를 비춰주시고요 B를 선택하면 B를 비춰주시면 됩니다 내 애인이 함께 식사 중인 다른 이성의 깻잎을 떼어줬을 때 용납할 수 있다 애인 A는 있다 B는 없다 하나 둘 셋 오 세 분 다 용납할 수 있다 용납할 수 있어요 아 뭐 깻잎 정도는 질문해도 될까요? 그 깻잎이 어디 붙어있는 겁니까? 아 깻잎이 붙어있는 게 머리에 붙어있는 깻잎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식사 중에 먹는 깻잎 그 깻잎 장이 여러 개 있는데 아 그 깻잎을 해준다고? 떼는 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성이 누구 어떤 이성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친구다 그러면은 더 떼줘 더 떼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연인 동반이야 동반 연인끼리 동반으로 먹는 거예요 아 그런 것도 괜찮죠 근데 상대 상대 뭐 깻잎 정도는 괜찮은데 새우를 까준다거나 내 거는 안 떼주는데 상대 것만 떼어줬다 그럼 안 되죠 그건 또 안 되고 내 거 떼어주고 상대 떼줘도 된다? 갑자기 준영 씨 왜 바꿨어요? 저는 뭐 이런데 먹다가 뭐 묻힌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이거였는데 그게 더 안 되지 않나요? 그게 더 얼굴에 있는 거를 떼어준다고요? 그거는 뭐 묻었어 하고 털어줄 수 있는데 여자친구가 옆에 있는데요? 제가 떼는 겁니까? 그렇죠 본인이 떼어줬습니다 저희 준영 씨 죄송한데 다시 질문을 드려드려요 전 다른 의견인데 네 감독님 감정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힘이 묻은 젓가락으로 떼준다면 상대방의 기분도 좀 고려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저희 모두 B로 바꾸겠습니다 공중복원을 좀 생각하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공중복원 지금 뭐 거리두기라든지 여러 상황을 생각할 때 지금은 떼어줘선 안 된다 그러나 깻잎만 떼어주는 젓가락이 따로 있다면 제가 자꾸 상황을 안 떼어도 된다고 그러면 떼줘도 된다 자 좋습니다 만약에 극 중에 지우와 지후였으면 어땠을까요? 안 돼요 그럼 절대 안 된다? 지우 저는 물어봤을 거예요 제가 떼 들어도 되겠습니까? 안 되죠 하고 이제 저는 물어봤을 거예요 물어보고? 근데 안 된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죠